안녕하세요. 백모 박성현입니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가 됐군요. 전국의 고등학교가 2282개 교회인데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만 채택했으니까 2282분의 1, 0.04%가 되는군요. 반얼림하면 0%이죠. 슬프다 못해 차라리 기쁜 일입니다. 왜 기쁘냐고요? 너무 부자연스럽고 기막힌 일이기 때문이죠. 반드시 역전이 일어납니다. 원래 세상일이 그래요. 앞뒤로 꽉 막힌 상황은 궁죽통이요. 비죽경이라 그럽니다. 궁죽통은 궁하면 뚫린다는 뜻이고 비죽경은 꽉 막히면 판이 엎어진다는 뜻이죠.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두어 달 전에 민주당이 일배를 때려잡겠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나선 적이 있어요. 반인륜적인 사이트라고 마구 공격을 해댔었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나요? 일배가 유명세를 타고 더 커져버렸죠. 심지어 일배와 비슷한 성격의 스컷닷컴이라는 사이트까지 만들어져서 제법 잘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 변이재 대표가 만든 사이트 말입니다. 민주당이 일배를 때려잡겠다고 나섰을 때 일개이들이 한 말이 있어요. 한마디로 국회의원 의석수 백수십석짜리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일배의 파트너로 전락해버린 셈이죠. 지금 민주당 사정은 아마 더 비참할 겁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냐, 일배를 지지하냐. 여론조사 해보면 민주당은 한 20% 나올 거고요. 일배는 한 40, 50% 나올 겁니다. 나머지요? 잘 모른다는 부동층이죠. 아, 왜 교과서 얘기하다 말고 민주당과 일배 사이의 싸움 이야기하냐고요. 이번 교과서 사건이 민주당의 일배 밟아죽이기 시도와 아주 비슷한 점이 많아서 그래요. 힘 깨나 쓰는 깡통진보 단체들이 몽땅 몰려들었거든요. 이들은 친일독재 미화와 교과서 계약을 저지하는 역사정의 실천연대, 줄여서 역사정의 실천연대라는 연합조직을 만들어서 움직였어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족문제연구소,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NTI이명박,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난측본부, 한국여성연구소, 이런 무시무시한 단체들 465개가 연합한 거죠. 이 중 150개 단체는 2008년 광우뻥, 촛불난동을 주도했던 조직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465개 단체 회원들이 불법집회, 난동, 간첩단 연루 등으로 입건된 것을 합산하면 아마 수천 건 될 겁니다. 네,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입니다. 꾼이에요, 꾼. 이런 꾼들이 나서서 교학사 교과서를 테러한 겁니다. 네, 테러 맞습니다. 민주당과 종친때 언론이 나발을 부러졌죠. 그러면 꾼들이 학교를 방문하거나 학교에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합니다. 야, 이 쪽바리 땡땡, 이 친일파 개잡종, 너 죽을래? 너 배지에 칼 안 들어가냐? 배를 갈라 창자를 꺼내 빨랫줄에 널어줄까? 이런 식으로 교장선생님을 협박하는 거죠. 이건 테러입니다. 교과서 테러 사건이죠. 이번 교과서 테러에서 핵심 역할을 한 역사정의 실천년대에게 한마디 충고합니다. 정의는 사람마다 버전이 다릅니다. 공산당도 노상 정의를 얘기했었어요. 역사를 내세워서 당신들의 정의를 우리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대신 진실을 찾으십시오. 오직 진실만이 생명의 길을 밝혀줍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JTBC가 최근에 이상야릇하게 문항을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교과부가 역사교과서를 일괄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선택할 자유를 가지는 편이 좋습니까? 일괄 배포냐 자유선택이냐 이런 식으로 물으면 당연히 자유선택이 많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아 자유선택 어감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왜곡된 설문에 대해서도 국민의 무려 51%가 일괄 배포를 택했어요. 자유선택은 34%에 지나지 않았죠. 제대로 설문을 만들면 이래요. 역사교과서가 국정교과서인 편이 좋습니까? 아니면 거민정 교과서인 편이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으면 77%가 국정교과서가 좋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의 80% 가까이가 기존의 이상야릇한 교과서에 대해 넌더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듯 국민은 기존 역사교과서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느끼는데 깡통진보 시민단체와 역사교사들이 나서서 새로운 교과서인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을 0%로 맞는 겁니다. 그러니 비정상 중에서도 이런 비정상이 없죠. 이건 궁죽통이요 비죽경입니다.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뒤집냐고요? 우리 시민이 뒤집습니다. 3월 초가 되면 교학사 교과서가 인쇄되어서 나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건 100여 건만 제작한 샘플입니다. 제가 힘들게 구해서 봤었습니다. 이 책이 3월 초에 대량으로 인쇄되어 나옵니다. 그때 우리 시민들이 죄다 한두 권씩 사면 됩니다. 딱 30만 건만 팔아줍시다. 그러면 채택률이 150%가 돼요. 고등학교 한 학년의 숫자가 20만 명이니까 30만 건만 사서 여기저기 뿌려줍시다. 역사교사들과 깡통진보들이 쇼크를 먹게 만듭시다. 우리 시민이 나서서 이 버르장머리 없는 역사 선생들과 깡통진보 시민단체에게 세상의 도리와 인간의 예의를 가르쳐 줄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인종들이 저지른 교과서 테러에 대해 노래 한 곡 만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못 말리는 우리 바보 교장도 박부모도 납작이 엎드려 교과부 교육청 모두 컵먹었네 우리들의 승리는 달콤해 역사는 우리 것 우리 맘대로 김일성을 칭찬한 이야기 잠고서 팔아서 애들 망쳐도 그 누구도 못 말리는 우리 바보 교장도 박부모도 납작이 엎드려 교과부 교육청 모두 컵먹었네 우리들의 승리는 달콤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